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5월부터 연말까지 말대의 운세를 진단 설명해드리고, 각 달들의 효율적인 운세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연초에 혹은 운세를 설명할 때, 시간의 순행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설명을 하곤 했죠. 그런데 오늘은 벌써 한해를 상중하로 3등분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미 상반기, 즉 한해 운의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어서, 오늘은 시간의 순차적인 설명이 아닌 키워드 중심으로 팩트만 설명해드리고, 해당되는 운세 대응 전략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말디들에게 올 한해 12달 운 가운데 이성과 연애운, 그리고 귀인의 덕이 있는 그런 달들 한번 살펴볼까요? 그런 달들은 음력 5월달부터 시작이 되겠는데요. 바로 이 5월달의 운세가 로유다나의 운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유다나의 운서라는 것은 마치 길에는 버드나무, 담장에는 꽃이 둘러싸여 있듯이,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경사를 의미하죠. 특히 12달 가운데 애정과 연애운이 가장 좋은 달이고요. 애정 연애관계가 꼭 아니더라도 이성이 나에게 덕이 되는, 이성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는 그런 운세를 포함합니다. 주로 좋은 어떤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게 되는 그런 운세로 보시면 되는데요. 반대로 또 이런 달에는 지인이나 친척이 상가집에 가게 될 그런 운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직장인 같으면 이런 시기에 직장 운이 좋아지고요. 또 승진, 영전, 변동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달이죠. 결국 이성 혹은 자네로부터 듣게 되는 좋은 소식과 인덕으로, 귀인의 덕으로 이 달의 운의 특징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또 혼사한 자녀가 들려주는 이세 소식 같은 것도 이런 달에 포함이 돼 있죠. 대체적으로 외부로부터 인덕이 우호적으로 미치는 그런 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귀인의 운세에서 늘 놓치지 말고 또 잘 이해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죠. 여기서 이 귀인이라고 할 때 이 귀인이라는 것은 자연인 혹은 인격체 한 사람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던 그런 환경들이 나에게 덕이 되고 또 이로운 방향으로 그렇게 바뀌었다면 바로 그렇게 바뀌는 우호적인 환경과 추세도 결국 우리에겐 귀인의 덕이 된 거니까 바로 그런 환경 자체도 귀인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귀인이 출연할 때 새로운 귀인일 수도 있고 또 그 전에는 덕이 안 된 사람이 이런 운세에서는 귀인으로 바뀌어 있다는 점인데요. 그 전에 덕이 안 된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예를 들어 나를 시기에 질투했던 그런 사람까지도 포함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런 운이라는 것은 나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이롭게 바뀌는 그런 운기 혹은 운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그 힘이 강하게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덕이 안 된 그런 인간관계도 이런 운세에서는 나를 위해 또 내 운을 위해서 귀인으로 만들 정도의 그런 운기와 또 운의 힘이라면 바로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최고의 귀인이 되는 셈이죠. 말티들에게 사업이나 재물 또 성추운이 가장 좋은다를 좀 살펴볼까요? 음력 12월이 금계포란의 운세인데요. 금계포란의 운세라는 것은 실속 있게 작은 것들을 품어서 나중에 옥동자를 만들듯이 큰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준비를 하는 운세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품는다고 하는 것은 금전이나 또 실속 있는 그런 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을 품는 사람을 잉태하는 것도 함께 의미하죠. 애정이나 연애운이 좋아지는 그런 운세이기도 하고요. 또 신혼 같은 경우는 임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달에 자녀들로 인해서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그런 운세이기도 하죠. 금전운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은 것을 품는다고 했듯이 실속 있게 쌓여가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결국 이런 시기에 이런 달에는 알을 품는 그런 정성이 필요한데요. 누군가 감싸고 품듯이 이런 시기에 좋은 어떤 인간관계를 유지했다면 결국 이런 인간관계가 나중에 나에게 큰 덕이 돼 있는 거죠. 그런 실속 있는 규윤의 역할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 이런 달들은 후위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품는 그런 운세를 의미합니다. 말디들에게 6월 달에 또 작선 연탈의 운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작선 연탈의 운세라는 것은 12달 운 가운데 가장 성추가 좋은 그런 운세로 여러분들께서는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식욕에 비유하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식욕이 아주 왕성해져서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빼앗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강한 운세를 의미하거든요. 문서적인 성추라든지 또 문서운이 제일 좋은 달로 보시면 되고요. 또 이런 달에는 변화나 변동, 투자나 부동산, 이사, 매매, 진급, 아주 다양한 생활 속에서 여러 분야에서 성과가 두드려지기 좋은 그런 운세를 의미하거든요. 예를 들어 시험 보는 사람들에게는 합격증, 자격증도 문서가 될 수 있고요. 또 멀리 해외라도 다녀올 사람들에게는 티켓도 작은 문서라고 보시면 되죠. 확장되는, 전반적으로 이 일들이 확장되는 그런 운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부동산 매매로 인한 혹은 투자로 인한 수익 발생도 이런 달에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이 작선 연탈의 운세라는 것은 운세가 좀 나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추세나 흐름의 예측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뭔가 좀 손에 잡히는 혹은 어떤 결과물이 돼서 문서처럼 확정된 어떤 증빙이나 서류, 기타 다양한 어떤 절차나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남는 것이죠. 이 점이 바로 이 운세가 갖고 있는 다른 운과의 차이점이죠. 1년 12달 가운데 말티들에게 금전운이 가장 좋은 달들은 어느 달들이 될까요? 말티들에게 가장 좋은 달들은 11월인데요. 수륙천금의 운세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륙천금의 운세라는 것은 손으로 천금을 희롱할 정도로 1년 12달 가운데 이 목돈, 운, 돈의 융통과 흐름이 가장 좋은 달이죠. 목돈이 움직인다는 건데요. 부동산 매매로 인한 혹은 이동, 이사를 앞두고 혹은 수입과 지출, 또 큰 대량 거래가 발생하면서 내 수중에 목돈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운세를 뜻하는데요. 이런 즉 돈의 규모가 제법 있는 그런 큰 돈이 움직이는 거니까요. 이런 시기에는 또 여러분들께서 사기를 조심하셔야 되겠죠. 가장 돈 운이 좋아서 큰 돈이 융통이 된 그런 상태에서 사기를 피하지 못한다면 또 그 피해나 충격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운세 예측을 들으실 때 항상 좋은 운세 이면에는 우리가 좀 조심하고 또 주의해야 될 그런 운도 함께 들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지금 언급해드리는 이렇게 금전과 재물로 이렇게 길한 운세인 달에 여러분들이 세우시면 좋은 또 그런 운세 전략이 있겠죠. 예를 들어 사업하시는 분은 이런 달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좀 공격적인 그런 전략으로 임해도 좋고요. 이런 시기에는 매출이나 또 사업의 이익이 증대되는 그런 구간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눈에 띄게 좀 크게 증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달에는 좀 재고관리도 미리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사하시는 분은 이런 경우에 매출 증가에 호주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 해 운의 흐름으로 본다면 결국 매출이 큰 폭으로 신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분기점이 될 수가 있고요. 일반인이나 직장인의 경우는 이렇게 금전과 성취운이 좋은 달들이 오면 기대해 볼 수 있는 일들이 우선 직장인들은 직장 운이 좋아지고요. 또 승진이나 영전의 대상이신 분들은 이런 달에 좀 기대해도 좋은 그런 달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성과의 어떤 두드러진 그런 실적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는 성과급도 직장인 같은 경우는 이런 달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일반인들 같은 경우 이런 운이 왔을 때 예를 들어 그동안 받지 못한 어떤 돈들이 있다면 이런 때에는 전화나 문자라도 좀 하면 좋죠. 상대방에게 또 중요한 우세 전략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좋고 강한 재물운과 또 문서적인 성취운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달에는 여러분들께서 이 돈 거래는 좀 신중하실수록 좋죠. 선의로 시작이 되어도 결국 자신의 재물우수가 막힐 수가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신중한 그런 운세 전략이 필요하시고요.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달에는 목표 수익률을 이전 달보다 조금씩 높여가면 좋고요. 또 투자에 있어서 이 달 운세에 비례해서 성과를 내면 상관이 없는데 뭔가 좀 운세 예측과 비례하지 않는 그런 수익이 실현이 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운세 예측이나 또는 여러분들의 우운기가 약해서가 아니고 운세 흐름에 있어서 뭔가 한박자 혹은 반박자, 엇박자라는 그런 신호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한 2, 3일 정도 투자를 쉬셨다가 다음에 돌아오는 선순환이라고 하는 그런 운세의 흐름에 다시 타이밍을 맞춰서 탑승해 보시는 그런 전략을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잘 운세 흐름에 탑승이 된 건지 혹은 안 된 건지 바로 밑에가 될 그 척도는 소액이든 혹은 큰 돈이든 며칠 쉬고 난 후에 그 수익률이 플러스냐 혹은 마이너스냐가 그 기준의 틀이 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엔 부동산이 매기 없이 보러 오는 사람이 없이 인적이 끊긴 경우에도 이런 재물적으로 강한 운이 들어오는 그런 달들에는 막힌 일들이 서서히 기미를 보이면서 같이 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세가 좀 현저하게 좀 싸게 내놓은 그런 매물이 있다면 조금씩 조금씩 값을 제자리에 정상적인 가격에 맞춰서 흥정을 해도 결국 막힌 운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 시에 유리하게 성사될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죠. 열두 달이 항상 좋을 수는 없죠. 그래서 말티들도 열두 달 가운데 그래도 조심해야 될 그런 달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력 4월과 9월이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꼭 하시면 좋은데요. 만인앙시라고 해서 구설을 조심해야 되는 달이 4월과 9월에 들어오거든요. 음력 4월이라는 것은 지금 양력 5월 12일부터 시작되는 바로 이달의 운세부터란요. 9월 달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만인앙시라는 우는 만인이 나를 우러러본다는 그런 좋은 의미의 뜻이었지만 운세에서 설명을 할 때는 좋은 의미보다는 사람들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구설을 의미하거든요. 신경 쓸 일을 의미하죠. 결국 다른 사람 입에 내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해서 좋은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 구설이나 또 사람이 나를 시기 질투하는 더 나아가서는 관제 구설도 이런 달에는 좀 조심하면 좋고요. 연인이나 이성관계에 있어서는 좀 이별 수도 조심하면 좋고요. 가끔 좋은 의미로 또 사람들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결혼과 혼인을 앞둔 시기라든지 혹은 직장인 같은 경우는 승진, 영전을 앞둔 그런 시기에는 내 이름이 타인에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는 있는데요.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람 때문에 좀 신경이 쓰여지니 구설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그런 운세죠. 구설 조심은 운세 예측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런 메뉴죠. 실제로도 우리가 살면서 나쁜 혹은 불미스러운 일의 시작은 대부분 또 이 구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달 운으로 구설 조심이 운세 예측이 되었다면 그런 달들은 좀 더 각별히 구설을 좀 조심하면 좋죠. 구설의 종류도 다양하죠. 구설의 시작이 상대방의 시기나 질투로 비롯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시기나 질투의 소지가 될 틈을 주지 말아야 되죠. 만병의 시작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던 감기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듯이 또 사람의 운세 흐름에서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은 대부분 구설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더 좀 조심해야 되고요. 또 그런 사람들 구설을 좀 분란을 일으킬 그런 사람들은 좀 미리 피하는 게 상책인데요. 그런 경우에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드러내는 것은 좀 피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그런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그 순수한 그런 의도나 행동들도 결국 왜곡돼서 전해지기 쉽거든요. 구설을 조심하라는 그런 달들이 4월과 9월에 포진되어 있다면 또 신중한 그런 운세 전략이 또 필요한 달도 있겠죠. 바로 7월입니다. 7월 달이 맹인 실장의 운세인데요. 말 그대로 장님이 지팡이를 잃어버린 그런 형국이죠. 조심해야 되는 달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앞길에 느닷없이 생긴 걸림돌 장벽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그런 운세 전략이 필요한 달인데요. 장님에게 지팡이가 없어졌다면 그 순간 앞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신중하게 도추에 불리하게 조성된 위험 구간을 잘 살피한다는 그런 운세죠. 관제 구설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요. 또 재물의 손재수, 사물의 손실수, 또 투자 시 위험 부담의 최소화 전략이 좋은데요. 사물의 손실수라는 것은 지갑이나 휴대폰 같은 것, 분실을 좀 소심하라는 얘기고요. 또 투자하시는 분들 같으면 기대 수익률, 목표 수익률을 조금 낮추고 될 수 있으면 현금화 비중을, 현금 비중을 높이라는 그런 전략이 있죠. 기왕에 관제에 들어오신 분들은, 관제 구설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 관제 구설의 수옥살로 더 나쁜 운으로 번지지 않도록 미리 자기 방어에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달을 좀 슬기롭게 지나가는 운세 전략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늘 돌다리도 좀 두들겨 보고 건너가는 그런 신중한 운세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생활 속에서. 그래서 사람 조심, 건강 조심, 재물 조심 이런 것들만 염두에 둔다면 또 별 탈 없이 이런 달들을 넘어갈 수 있겠죠. 간단하게 말따들 12달 운세를 키워드별로 간단히 살펴보고 거기에 맞는 대형 전략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운세의 그 흐름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운세의 흐름에서 운을 지배하는 그 중요한 힘은 사주의 주인인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가지고 있는 남다른 그런 의지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영상을 들으시는 말디 여러분들은 영상 시청이 끝난 후에도 각자 생활하시면서 꼭 좋은 운으로 크게 내가 성취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꼭 가슴에 남아있길 바랍니다. 그런 의지의 유무가 성과를 비례해서 만들어줄 테니까요. 말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마다 크게 성취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감성수처와 TV에서는 중년들의 자기개발과 감성충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죠. 좋아요와 구독으로 실시간 무료로 저희 채널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